과감한 돌파로서 득점을 노렸던 성건주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안쪽팀 절묘했습니다 왼손혁 수면 이대현 패스도 좋았고 마무리도 좋았네요 돌면서 정호상 더블팀 들어왔죠 어렵게 터치가 됐고 김승준 3점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위치를 잘 잡은 동땡이 되었고 이대현 득점 지금 3명의 수비 사이를 뚫고 이대현이 자 볼을 살려냈는데 또 세창진한테 연결이 되는군요 완벽한 오픈 상황인데 지금은 맹상훈이 놓쳤고요 이대현 빠르게 전개합니다 이대현 갈고 올라갔는데 득점 성공 아 보이니 직접 자 지금 또다시 8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아 빠졌어요 에어볼 하지만 이대현이 길벅을 지켰습니다 자 지금 우선 행운이 따랐고요